이수환씨 몇때매 13대 13대 12 3세트야 3 3 3세트 3대3 3세트 현재 3대3 입니다 가까이쪽이 대구화성 먼저기 피닉스 입니다 3세트 현재 3대3 오 남진규 4대3 나이스는 어려워 아 땀만나봐 잘해 아이고 끈적끈적 해가지고 뚫리지가 오 박수민 4대4 100점 입니다 오 박수민 오 박수민 5대4 6전인가요 오 박수민 5대4 오 박수민 5대4 오 박수민 5대4 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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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이것도 수배네... 정진이... 와... 굿 7대 6 역전... 역전의 역전입니다 우... 한 subur 학현이 안전을 mobilize 아아... 나이스 동미 1, 2, 3, 3... 오늘 잔디가 전반적으로 좀 미끄럽습니다 연퇴 잘난다 연퇴 잘난다 예선전에도 21대20 개구화성에 승리했었죠 박박합니다 오 코코 오 붙어있다 오 남짓교 어허어 어허어 망친다 아하하하 12 대 11 되어와서 현명냉팀 한 점 없어 보고 있습니다 12 대 11 서리풀 40대 1반보 조리장 겨우입니다 오늘은 왕중왕전 게임이었는데 연말이라 팀이 많이 안나왔어요 왕중왕전보다는 일반보 40대부 겨루전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칭은 왕중왕전입니다 오 박수민 요즘 수비하는 박수민입니다 수비 잘하네 남긴교 승관이 coloca5 오오오오오 1등림 1등림 10대3의 동추진입니다. 2팀 간 빡빡합니다. 1등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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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대3의 동추진입니다. 1등림 2등림 3 Pr 귁실 1등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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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 2등림 1등림 포니스 리듬 13대 11 연속 볼 수 있는 연속 볼 수 있는 연속 볼 수 있는 연속 볼 수 있는 연속 볼 수 있 kriegen 연속 볼 수 있는 연속fel을 맞붙는 연속 볼 수 있는 경건 중 경건 연속練 3주 대결입니다. 14대14, 피닉스가 앞서갑니다. 14대14, 피닉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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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닉스 마지막 한점 와우 이동민 기가 막힌 수비 오 나이 수비 오 계속 수비해서 올리고 있네 15대14 가까스로 대화상의 승계합니다 멋진거보다는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가까스로 와 피닉스가 게임을 잘 풀었는데 마지막이 조금 아쉬웠네요 아